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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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져왔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우리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지금, 어이구야 4명 있네요 우리舞台에 4명이예요 그러게? 네, 어때요? 우리 진짜 너무 잘한다 어, 잠깐만요 자, 친구들 우리 모두 그, 안전에 주의해서 보기 알겠죠? 네, 우먼 주의 안터고, 안터고 안터고, 안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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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bie 근데, 우리 그건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엔 좀 onderğimiz 말이에요 이런 모습도 멋있죠? 넌, 얼굴은 front, 이미 76년이 예측 떠요? 반갑습니다 천천히 타기 한번 갈까요? 그럼 보란라 좋아요 배고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 단체보다 개인을 먼저 인사할까 싶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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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시 드림캐쳐 다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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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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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연습했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잠시만요 어 연습했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잠시만요 뭐 아 monkey 아 왜 이렇게 방송하는 meaningful 소리가 아 아 하하하하 하이 우와 하아 하하 하아 하하하 으아아 으아아 역시 고맙 다계하아 으아아아아아 수! hello! 저는 동동 다계호 다계호 저는 드림켓처의 다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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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드림켓처의 랑뽀진 저는 inclu는 평화 안녕! 안녕! 저는 다들 랑두 인기 랑두 인기 네모로 여구라고 했을 때 여바데? 여바데? 워싱이 되게 좋다 땀이 또vic 자, 이제 단체 인사를 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하고 넷쿠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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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슈틱 캐샨! 진짜 이게 얼마나 대만이에요? 그쵸? 우리 진짜 더久 멀어台湾라, 그쵸? 저희가 단독 공연을 대만으로 왔었던 게 아마 2018년 정도였을 것 같은데, 맞나? 아... 맞아요, 그때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 하고 돌아갔잖아요, 맞죠? 네, 그때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아... 6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는 썸녀들이 있을 텐데요. 아...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썸녀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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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썸녀들 있어요?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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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러분만 처음이 아니라 또 대만 콘서트가 처음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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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하나 만나서 그런 이유가 делать, 네! 네, 오늘 우리 썸녀들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7명 완전체 무대인 만큼 드림퓨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우리 7개의 완전티의 표정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셨을 수 있는 우리의 표정입니다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힘을 다 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지금 힘을 다 빼면 안 돼요 오케이 오늘 한번 미쳐봐요 오늘 우리 오늘 여러분이 다 빼면 안 돼요? 네 좋아요 그럼 준비도 됐겠다 그럼 여러분이 다 준비를 하셨죠? 바로 다음 무대에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 가겠습니다 렛츠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